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요 나에 대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요 무언가 완성되어진 모습 또 완성되어진 자리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꿈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 밭에서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대단한 꿈을 꾼 것이죠 혹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해요 이 현실을 보면 꿈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 180도로 향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? 하나님의 꿈은요 요셉이 높은 지위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꿈을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되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죠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이어가시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이 요셉을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이런 영적인 눈이 뜨게 될까요? 참 안타깝지만 눈앞의 상황이 완전히 막혀서 도저히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는 애굽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죠 제가 일본어 어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일이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서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전히 이 눈앞의 상황은 다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뱀과 전갈 이 물이 없는 그런 간조한 땅 그 땅들이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갈급한 그 심정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래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복을 준다는데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금 한 15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사방에 길은 막혀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자 이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들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영의 눈이 뜨이니까 눈앞의 현실 그 상황만 보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눈앞의 눈이 열리니까 눈앞의 현실 그 상황만 보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도저히 길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사는 길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? 내 이상과 또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나의 이상과요 또 정확하게 답답하게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이며 살아가요 그럼 결국은요 자신의 의견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눈 하나님의 의견에 나의 그런 이익을 계산하는 눈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다수의 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나도 나도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눈 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결백을 위해서 끝까지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 또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나를 욕한다거나 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거나 문제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심하게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수 이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다수의 사람들 편에 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눈을 뜨면서 동시에 우린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찾아서요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여전히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면서 계속 묵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바로 그 이유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영의의 눈을 뜨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요 형들이 찾아와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요 형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곡식을 달라면서 모두 다 고개를 요셉 앞에서 조아립니다 그때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가치게 그들한테 그들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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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 꿈이 정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 높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죠 요셉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뇌의 눈을 아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온 그 삶의 결과인 것이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완성된 완벽한 그 사명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인간적인 눈을 씻어주시는 그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진짜 옳고 그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사는 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는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영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계획들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행복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